오늘은 말이죠. 여러분들에게 격대로 물고기를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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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쓸이를 하러 왔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 여기 방파대가 있는 곳에서 물고기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초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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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꽤 많이 다 폈는데? 야 역시 비오니까 물고기들이 많이 올라왔네. 여기 보여주세요. 야 뭐야 이거? 와 색깔 예쁘다. 와 이거 보이세요? 엄청 색깔 예쁘죠? 갈견이 신놈이다. 그러니까요. 도망갔다 도망갔다. 도망갔다 도망갔다. 에이 어쩔 수 없다. 그리고 돌고기. 그리고 얘도 갈견이네요. 와 요런 종류. 이게 쑤실때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. 이야 쭉이네. 이렇게 한번 쑤실때마다 물고기가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와주는 이거. 이때 할 수 있어요 이때. 자! 긴 물고기! 가기야 여러분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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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어간거야! 몰라 이거! 일단 제가 저리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! odle거기! ť왃 Chang1 5마리에요 5마리다 돌고기 이거 아까 그 순놈갈견이보다 조금 더 작네요 여러분들 두고보세요 여기 돌고기가 올라왔네 아 그러게 말이야 여기 돌고기가 많이 올라왔다 원래 물고기가 많이 없었는데 저쪽 밑쪽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오오 돌고기 와 돌고기 슈퍼갈견이 2마리 다 들어왔네 이게 아니겠습니까? 천혜정식 그러면 우리가 이쪽 저쪽 벽면 있죠? 여기 한번 비춰주실 수 있나요 아버님? 우리 여기 위쪽으로 가서 여기 쑤셔볼게요 여기 아주 많은거에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우 차고 오우 차고 오우 차고 비서가 따로 없는데 오우 바닥에 돌이 있어 으악 오우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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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윗들아 엄청 많이 잡혔네 이야 이거 보세요 알견이랑 굴복이 그리고 여기 뚝지로 있네요 뚝지가 다 잡혔네 뚝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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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 갈 inadequosexual 3마리 그리고 새끼 피라미도 이렇게 이야 엄청나니다 엄청나 우리 귀여운 쪽지 귀엽게 생겼어 깜깜하게 생겼네 우리 일단 물고기인데 아까 잡은 물고기도 다 여기 있었거든요 일단 여기 바퀴즈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먹었어 계속 태어나게 계속 나와 와.. 돌고기랑 피라미 와우 이렇게 배송 나요 이렇게 불이 많이 올 때 이렇게 올라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떡해요 죽대가 이제 수명을 다 했습니다 자 이걸로 정말 엄청난 걸 많이 잡았는데 막 빠다살이 막 그런 것도 많이 잡았다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너도 진짜 이거 뭐 이거 죽대질 할 수 있어요? 어? 이렇게 이런데? 어? 이렇게 돼? 안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죽대에도 망가졌고 오늘 함께 우리 죽대에게 좋은 모습을 바라고 기준해 보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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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